SK텔레콤이 동장인식 분야의 글로벌 IT 기업 림모션과 미래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동장인식과 관련한 다양한 센서를 개발해온 림모션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동장인식 센서 드래곤플라이의 베타 버전을 SK텔레콤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센서는 기존 흑백만 인식하던 센서와는 달리 빛의 삼원색을 인식할 수 있어 증강 가상현실 체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가까운 미래의 SF영화에서처럼 손가락을 움직여 컴퓨터의 화면 위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불러내고 작업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며 5G 시대가 도래하면 실감형 멀티미디어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